오늘은 바빠가족의 여름휴가를 읽어볼거에요. 장마철인지 며칫동안 조륵조륵 비가 내렸어요. 바빠가족은 방안에서 따분하게 지내야만 했지요. 휴가를 떠나요. 누군가가 소리를 쳤어요. 바빠파파와 바바마마가 비행기가 되어 날씨가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어요. 바빠가족은 남쪽 바다 조용한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바빠가족이 지내기에 꼭 알맞은 곳이었어요. 파란 바다 물 위에 몸을 담그면 정말 기분이 상쾌했어요. 잔잔한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러다 배가 고프면 스포로 들어가 바나나와 파인애플, 야자 등 맛있는 과일을 따먹기도 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빨간 노을이 타오르면 아름다운 성향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푸른 바다와 넓은 해변을 지켜주는 달미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을 바라보면서 꿈나라로 가는 것도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바바랄라가 코와 컵 속에서 검은 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이 더러워 바바보. 조심할 수 없어? 꼭 돼지같이 뭐 돼지? 그럼 눈은 꼭 파같이 생겼어. 바바랄라와 바바보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서로 흉을 보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더 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밥도 떨어져서 혼자 먹었어요. 함께 늘려고도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자기만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잘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집에는 자신만의 색을 칠했어요. 자기의 색이 가장 안답다고 서로 생각했으니까 물감을 칠하다가 그만 다른 곳에 떨어뜨리고요. 왜 내 집에 물감을 뿌려? 그러다가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서로에게 물감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물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바바파파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그만두지 못해? 그제야 아기바바들은 싸움을 멈추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누군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비로소 후회하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몸에 묻은 물감을 깨끗이 씻어내면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낸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힘이 합해 나무 위에 멋진 집을 지었어요. 바바파파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이제부터 매년 여름에는 여기서 휴가를 보내자. 우리 친구들도 바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보기로 해요. 안녕